저 오늘 트조 부시러 왔어요 헐 오빠 그 빵이 없어 브리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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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지? 샐러드 피트 오! 더워서 크림빈 떼놓다 오빠 아침 소등 3불 6구 오렌지 싸다 하나에 79센트 되게 싸다 이거 샹그레아 용 욕하는 줄 알았어 노노 샹그레아 샹그레아 만들 거예요 레몬도 아 싸웠어 레몬도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레몬도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복숭아 이거랑 이렇게 두 개 사보지 오! 이번에는 이걸 사야겠다 오! 오! 여보를 위한 선물 인스턴트 커피 커피 타기 귀찮은데 커피콘 빨리 다 찾았어 이거 먹어 제발 아 이거 맛있었던 거 같아 그때 먹었던 거 아니야? 복바를 위한 타마산 치즈 여기 아이스턴트 다행이네요 냉동식품은 사고 싶지만 지금 냉동실이 못 들어갈 거 같아가지고 구경만 합니다 구경만 합니다 달걀 삽시다 달걀 삽시다 깨진지 봐줘 오 충분해 합격 식빵에 발라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식빵에 발라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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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과자 오 이거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아이고 어 어떡해 어떡해 됐어 하나 더 사자 이거 완전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완전 톡 쏘면서도 맛있는 맛 상큼하고 진짜 강추합니다 추천 아 이거 온갖에 다 뿌려먹는 프리가퀘 프리가퀘 프리가퀘는 아무데나 뿌려있어 아 이것도 진짜 아무데나 다 뿌리는 이거 완전 좋아해요 이거 완전 좋아해요 오빠 이거 옛날 호프치켄성 아니야? 말린 바다 딱 아 이거 먹어봐야겠다 아몬드도 사야겠군 부부 2개 이거 완전 맛있는 아보카도 디핑 맛있겠다 크리미, 갈릭, 캡칸박 디핑 완전 맛있겠다 맛있겠다 티라미수 만들 거예요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락오니까 이거 괜찮은데? 락오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자 아니 이거 호가든 살까? 호가든이 제일 만만하지 이거 왜 비용이 있어? 아 누가 묻혀갔어 이거 사자 이거 호가든이 제일 무난하지 갑시다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14.74달러 츄루 츄루 먹겠습니다 테이프 오레 잘 먹겠습니다 굿 츄루 먹으면서 잠그러 가겠습니다 헐 대박사건 오빠 헬로키티 파이렉스 어때? 대박이다 정말 별게 다 있구나 이거 사고 싶다 얼마야? 19.99밖에 안해 오빠 사줘 양국이를 찾아서 여기 있다 있다 이걸로 살까? 이게 더 좋아 보인다 들어오시오 목살도 이거 사자 오우 튼실해 엄청 무거워 오우 고기보다 옷에 뿌리는 거 옷장 구구 두 개의 옷장 구구가 엄청 싼데? 와우 진짜 너무 좋다 이걸로 타조 패션티랑 해가지고 패션티 만들거야 그러자 아 너무 추워 오랜만에 왕새우 어 오빠 할렐루야 대박사건 오늘의 목적이다 세 개 사자 세 팩 세 팩 두 개 세 개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여기다가 쌓아놓자 같이 냉동한 냉동길에 아 근데 냉동실 들어가겠지? 냉동실 하나 더 사야되겠지? 내 영혼의 단짝 오빠 영혼의 단짝 어 잠깐 유통견을 제일 긴 걸로 한번 사볼까요? 아 다 똑같고 32번째 영혼의 단짝이지 32번째 영혼의 단짝이라? 뭔 소리야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강추합니다 레플렉스 하나 보면서 이거 먹으면 이거 한 봉지 다 먹으면 어 이건 근데 대용량이다 이거 강추합니다 아 과자 사야되는데 어 빨리해봐 빨리 포키 포키 세일한다 아 대용 대박 어 599 아 포키 레알 핵 좋아 포키 한 세 개 살까? 30,5번째 영혼의 단짝이잖아 니 마 포키 세 개 완전 좋아 포키 이거 진짜 맛있다 핵 세일이네 어 어 이거 먹읍시다 9.99 헐 오빠 오빠 오빠의 영혼의 단짝 여기 있다 어 오빠 9번째 영혼의 단짝 얼마나 기다린거야 2개 살까? 하나 살까? 2개 사야지 당연히 2개 사자 영혼의 단짝 어우 맛있어 세일하기만 기다렸네 응 아 오늘 포키하고 6호 오늘 득템해갖고 기분 완전 좋아 32.99 빡 귓방망이 맞으러 코스트코 왔어요 살 것만 사자 잔디씨만 사자 어 저기 잔디씨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오늘 잔디씨 사러 왔잖아 그래 그래 잔디씨 가을에 이거 잔디씨를 뿌려줘야 됩니다 이거 좀 망가진 뺑이 애들 지금 다시 복부해야 돼 아 미국 집에 삶이란 목살 목살 그릴에 구워먹을 거라서 자 이제 살 거 다 샀다 가자 오 치즈 할인 어 딱 내일까지다 이거 사자 이게 포부처럼 이렇게 치즈 이렇게 해먹는 거 아닌가 갈아가지고 세일 내일까지니까 오늘 사야겠네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새로운 소스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살구만 사는 걸 싫 때문에 요즘 막 찍어 먹는 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 보이네 11월 28일 괜찮다 이게 진짜 맛있겠다 통어치리 필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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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완전 간편하고 치킨누드스 하늘아 치킨누드스보다 맛있다는데 응 이건 괜찮지? 어 잠깐 어 23년 어 28월 합격 다섯다 어 오늘은 식빵이 있군 맛있는 식빵 어 이 빵 맛있어 프렌치 캐스타드 좋아 진짜 빵 오빠 우리 시저 샀던 게 어떤 거지? 아 이거였나? 아 이거였나? 아 이거였나? 안쪽일 거 이거 맛있어 이거 아주 간편합니다 소스 다 있어가지고 어 편하겠다 자 레몬이랑 오렌지 사야돼 잠깐만 잠깐만 뭐래? 이거 갈릭을 우리가 사려고 했던 거 아닌데? 아니 필요할 거 같아 이거 보내준 거야 없어 리스트에 없어 아 네 반성하겠습니다 자 오렌지 레몬 이거는 사려고 했다 오렌지 레몬 빵 오렌지 오 맛있겠다 빵 레몬 레몬 39센트 스파클링 하나 먹을까? 그래 어 잠깐 이거 사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 오늘 아 근데 오늘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 먹어야겠어 그래 안쪽에 있는 거 먹은 거 오렌지 탈피 있는 거 맛있지 응 어 이거 오지 스타일이래 이거 팀탐 아니야? 팀탐? 오빠 팀탐 기억나? 어 잠깐 리스트에 없는데 이거 이것도 그냥 사는 거야 오늘? 냉동감장 냉동감장 이불파구 와 맛있겠다 영혼 좀 아니 새로운 맛이 나는데? 딴 거 보면 안 된다고 아니 이거 그 물 리스트를 왜 만들었네? 자 이제 딴 거 보면 안 돼 빨리 가자 어 우리 있지 어 우리 살려던 거 헐 바다를 다 쓰고 있어 헐 망했어 없어 품절이야 이거 빨리 눌러보자 아 아 블러드 오렌지 가져오실 동안 과자 구경 펌킨 과자도 새로 나왔다 역시 가을철이야 이거 이거 맛있어 어 이거 맛있습니다 강추 펌킨 브레드 만드는 캣트 어 블러드 오렌지 다 떨어졌대 헐 이게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내일 저녁에 다시 들어온다 어 이게 인기 있는 제품 그럼 다른 음식이죠 어 어 이거 샀까? 난 맛있어 보이는 거 그래 가자 치즈 치즈 맛있겠지? 맛있을 거 같아 이게 우리 리스트에 마지막에 있는 거다 아니야 여기 모짜렐라 치즈도 사야 돼 어? 이거 라이트 모짜렐라 좀 약간 약한 거? 어 헐 터졌어 어 뒤에 거 사자 아 그냥 이거 사자 사던 거 응 사던 거 사자 이게 더 맛있어 계산하러 갑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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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두 가방 들고 코스트코 왔어요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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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어 40개 들었는데 12.99 가성비 완전 최고 값 어 벌써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트리가 있네 어 오빠 이거 데스크다 애기 공부하는 데스크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어 귀여워 아니 뭔가 이게 뭐 분해가 되나 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올리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부시지마 나중에 하자 어 여기 있다 여기 스마트 플러그 이거 하면 핸드폰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 되게 편해요 10불 할인 획득템 그리고 샐러드 트리플 워이 돼가지고 쓰기 편할 거 같아서 한번 사보려고 삼겹살 가격도 올랐어요 이거 사 이게 그나마 낫다 비계 없고 여기는 거의 비계 똥어리 오늘 저녁은 삼겹살 김치찌개 당첨 얼큰하게 김치찌개 삼겹살 완전 맛있겠다 오 오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아이템 이 소세지 야식으로 완전 좋지 완전 한국 소세지 스타예요 이거 먹자 보면 어느 순간 다 없어져 있어 물을 삽시다 물 가격이 올랐어 오빠 이거 원래 2.99 아니었어? 몰라 그거까지 깨서 그랬던 거 같은데 진짜 물가가 막 오르고 있습니다 넵킨을 찾아서 이거 이거 진짜 작년에 샀는데 거의 1년 만에 거의 다 썩어요 잘 썼네 거의 1년에 한 번씩 사는 거는 괜찮은 거 같아 오케이 세제도 세일합니다 세제도 다 떨어져서 거의 1년 만에 1년 동안 잘 썼어 양이 꽤 많아요 새우 이거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도 세일템을 많이 득템했군 그래 오늘 진짜 세일하는 거 되게 많다 세일 그래놀라 미친거 이거 추천 맛있어 먹어보셨다는 말씀을 했어 두 팩에 5.69는 안 살 수가 없는 가격이다 코코넛 육크 여기 있다 근데 이건 뭐에 먹었었지? 이거 그냥 카레에도 넣고 그 그 베트남 커피 그런 데 넣으면 맛있는데 맛있겠다 근데 이거 은근 은근 금방 먹었어 이거 김치찌개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세일 안에서 12.9고 어 이거 세일이다 세일 어 이거 진짜 강추 지금 세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24일까지 세일 가자 돌아가는 하이에나 이거 근데 진짜 엄청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너무 괜찮아요 오빠의 영혼의 당장 마들렌을 사러 가야됩니다 소울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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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먹을까? 대박 할인 4.6 어 나 이거 먹을래 진짜 맛있겠다 이거 커피랑 먹으면서 제이엠티 이거 우리나라도 정말 탱구리 응 섭시락 영혼의 당장 마들렌 소울메이트 어? 뭐야? 어 마들렌이 없다니 어이가 없는데 헐 저쪽에 과자 있는데 한번 다시 가보자 아니야 여기가 마지막 석촌이야 아니야 저기 멀리 저쪽 가보자 헐 마들렌 어? 뭐야 이거 칸초 아니야? 오빠 이거 칸초 아니야? 맛있을까? 과연? 글쎄 달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달 것 같구나 헐 진짜 마들렌 정말 없어가지고 지금 완전 실망이다 칼슘이 지금 세일해서 7.99 지금 임산부 비타민을 먹고 있긴 한데 왠지 칼슘을 따로 먹고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려구요 어? 대박 퍼바디 세일 오 그러네 우리가 세일해? 어떤 걸 사야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 공부해봐 나? 아 공부하기 싫은데 아니 공부해야 돼 근데 내추럴 바운티 이거 보고 유명한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는 100개인데 12.99이고 할인해서 이거는 70개인데 할인해서 18.99 근데 그냥 오빠를 위해서 더 비싼 거를 앗싸 내 용돈 맞아 아 사주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하러 갑시다 여기는 완전 경제적으로 잠갔어 경제적으로? 완전 세일하고 전혀 많이 사고 항상 마음은 경제적으로 잔고 음 완전 맛있어 집 가기 전 요새 츄러스에 꽂혀가지고 코스코 츄러스에 소소한 행복 맨날 먹고 싶은 거 올마트 왔어요 저녁 먹고 달걀이랑 이것저것 사러 놀러 왔습니다 과연 이것저것 사러 과연 이것저것 사러 오빠 봉지 준비 양파 하루에 일단 다 먹은 거 같아 응 방울토마토 미국까지는 진짜 스케일이 완전 달라요 너무 커 가지가 정말 가지가지하지 가지가지 가지가지 근데 이 오이가 진짜 금방 썩는 거 같아 의외로 여보를 위한 당근이에요 가방 잘 어울립니다 가방 샌드지마 이거 진짜 핵산데요 오빠 샐러드 오빠를 위한 샐러드 네 잠시만요 여보 건강하라고 컨실러 과연 건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요네즈 듬뿍 마요네즈 듬뿍 진짜 맛있겠다 이거 맛있지 짱 맛있어 아 근데 뭔가 색깔이 약간 인공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맛있겠지 아니 원래 인공식이 너무 맛있어 간소국이 이거 먹자 네 닭 두 개 사자 닭갈비요? 응 닭갈비랑 하나는 샐러드에 같이 넣자 어 아 뒤에 거 안 나와 그냥 앞에 거 어 아 아 그냥 앞에 거 먹자 ㅋㅋㅋㅋ ㅋㅋㅋㅋ 어 오빠 이거 어때 오빠의 건강을 위한 옷 오 이거 백색까지 사겠는데 치약이야 진짜 이거 먹고 백색까지 사 뭐야 식이섬유가 2g밖에 안 되네 당질이 14g이네 아 당질이 12g 아 진짜 어 아무거나 드세요 눈이 안 좋아 또띠아도 종류가 많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건강을 위해서 이거 먹을까 오빠 우리 이제 건강 지키겠지 이거 먹을래 아 다시 오빠 별 차이 없다길래 그냥 이거 먹을래 내가 선물을 보니까 별 차이 없었어 다시 장 보러 갑시다 아 아 빙글동글 왜 그랬어 타 타 어 오빠 이거 완전 건강해 보이지 않아? 이 아저씨 건강의 대명사인데 초콜릿인데 초콜릿 라이스테이인데 건강해 보인다고? 아니 근데 이 아저씨 건강의 대명사라니까 아닌가 여부를 위한 선물 어때 어때 그래 이거 뿌리면 되겠네 건강 생각하는데 둘이 식립 뿌려먹어 마요네즈도 종류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라이트 마요네즈 어때 덜 덜하니까 더 건강하지 않을까 진짜 웃음밖에 안 나 오빠 건강하려면 홀그레인 어때 여부를 위한 선물이야 뭐야 오늘 뭐 건강장보여 아보카도 우유 이거야말로 레알 건강수품 어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진짜 하나도 안 건강해도 돼 아닌데 아 이것만큼은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와 님도 건강하다 JMT 치즈 이거 어때 오빠 완전 너무 갬상 돋지 않아? 귀여워 이거 애기 이웃이 아니야? 이거 진짜 귀엽다 딸기맛을 사겠습니다 아 이거 초반이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구요 약간 한국의 비오뜨 괜찮아 초반이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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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든 땅든 후회할텐데 나중에 진짜 초반이 먹어봤니? 초반이 먹어봤니? 아 그만해 초반이 바니 바니 땅든 땅든 미친거 아니야 하하하하하 해피에이그가 다 떨어졌어 홀 해피에이그가 이거 두개밖에 없어 아이고 홀 아니 누가 이렇게 해놨다니까 이거 사자 어 이것도 다득한 거야 어홀 아 이것도 깨졌다 이것도 깨졌어 홀 안 먹어 어플에 뿌려먹을 휘핑크림 모노카스가 당간장 먹이 아니야? 아 미안합니다 아니 레고가 지금 29불이 말이 되나요? 대박이야 진짜 싸다 오늘의 불푸 딜이라고 합니다 빡 4년 후에 써야겠네 하하하하 4년 후에 같이 하자 4년 후에 4년 후에 지금 싸 아빠랑 같이 하자 4년 후에 아니 빡 진짜 예쁘다 지금 10시야 만보기 만보 찍겠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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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만들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키너루 이걸로 빠베기도 해먹고 여러가지 빵 만들어 먹을 거예요 반팥빵이랑 이게 반죽인데 계산하러 갑시다 드디어 끝났군 하하하하 지금 거의 문 닫기 직전에 왔어요 펌 두부랑 엑스트라 펌 하나 더 저 케이크 만들거라서 이번주에 딸기 케이크를 도전하겠습니다 이 건강을 위해 오늘 먹을 샐러드 대박사건 포테이토가 1.65 하하하 무조건 사야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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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하하하하 절반은 버릴 것 같은데 아니거든 다 먹을 거야 상태 좋겠지? 너무 무겁다 이거 아 그럼 마지막에 챙겨갈까? 양배추 양파 우리 집에 양파 귀신 양파 뭐 한 3일이면 다 먹어 진짜 빨리 먹어 간소고기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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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괜찮습니다 들어와 달걀 자 합격 어? 이거 좀 이상해 괜찮아 냉동홍합 어? 뒤로 왔어 다 냉동홍합은 알디죠 들어와 들어와 마지막으로 감자 사고 집에 갈 겁니다 뒷모습이 매우 불쌍해 보입니다 불쌍한 뒷모습 줄 무슨 일 빵 장사하시나봐요 빵 장사하시나봐요 아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장복이 끝 장복이 끝 또 다행히 etos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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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